아 밤빵 사야지, 밤빵 크크크크크 엄마가 군밥 먹을 거야 신기하지? 군밥 하나요? 식혜? 응, 먹을래? 하나만 사, 나눠 먹어 안 돼, 300ml밖에 안 돼 그럼 두 개 사 사이즈가 비슷하네 너 다 보여 위험한데? 미끄러워 가자, 다람쥐 베트남 커피가 있어 신기하네 맛있다 맛있다 그게 얼마야? 5,000원 싸지? 2년 만에 온 전주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해요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해요 뜨거워? 네, 뜨거워 네, 뜨거워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해요 엄청 꼬들꼬들 맛있다 엄청 꼬들꼬들 맛있다 쫀득쫀득 쫀득 되게 많이 준다 이런데, 여기 이런데, 여기 야야야야야야 이런 돌담 너무 좋지 응 짠 전동성당 앞에 도착했어요 전동성당 앞에 도착했어요 손 위에 나갈게요 손 위에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들리는 거야, 엄마? 응 할로 몇 명이세요? 2명이요 2명이요 한복 입고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요 2명이요 밥 먹기 cen 가시지요 아, 가리떡으로ace 문이랑 1번 뼈 5명이요 2번 신주 2,9 반 주의 3국 6명이요 희귀같아 아 너무 예뻐 옳지 면각아 왼쪽 방합니다 면각아 그럼 엄마가 붙여줘. 이거 뒤에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게 붙여줘서 엄마가 가지고 다닌대. 오우, 야. 아우, 잘하시네. 아우, 잘하시네. 우와. 음. 아유, 좋은 일, 좋은 날짜. 이렇게 다닌TRN. 아, 우와, 공부하시는 거 같아, 세정 양아님. 이야, 맛있다. 예, 사왔다. 아, 여러분. 딩이 예쁘지 않아? 네. 어디에선. 들어가. 그냥 물놀이 이런 거예요? 어. 몰라. 우리 저쪽 창가에 앉자 귀찮게는 하지 말고 우리 저쪽 창가에 앉아있어 섞은다 이상해 그렇지 맛있어? 같이 놀자고 왔나? 응 심심한 맛 너무 맛있어 춘향로 장승배기로 바람 쐬는 길 귀 이름이 다 왜이렇게 예뻐? 오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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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네 이렇게 오인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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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대면대랑 화장실 이쪽에는 세면대랑 화장실 화장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열면 침대 짜잔 침대 위에 이 조명이 너무 예뻐요 이거 꽂아 놓은 거 너무 귀여워 밤 되니까 더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밑으로 내려서 밑으로 내려서 야옹아 여긴 웬일이야 야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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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살아? 응? 응? 엄마 잃어버렸어? 응? 응? 어이구 엄마! 엄마лей 야옹아 엄마잇 얘 왜 이렇게 애교 부려? 엄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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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동네 사니? 미안해 간식이 없어 엄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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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왜? 그래 아빠 계란 김을 여기 계란에다 넣으래 오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배고파는 맛있겠다 한 번만 갖고 가 이런 거 너무 예쁘지? 환지로 만든 거야 고마워 밤에 오니까 더 좋은 거 같아 밤에 오니까 더 좋은 거 같아 오 무서워 바üdklich 창피해수면 반가운 아들 차가운 다같은 우산 아 너무 좋은데? 되게 옛날 서울 같지 않아? 우리 할머니 집이 옛날에 이랬어 칼 들고 가는게 너무 웃겨 와 진짜 옛날 슈퍼 맞아 맞아 남편이 유럽 출장 갔다 오면서 사가지고 온건데 리프팅 크림이라고 되게 효과가 좋대요 짠 하이스 상아챠 아이고 맛있다 잘자 이거 뭐야? 안 보이는데 홍시잼 우리 집이 많다 남편이 좀 더 잘 먹으면 좋겠다 오늘의 주식은 안녕? 안녕 잘 있어 엄청 크다 그치? 여기는 선사 문화래 저거 만들려고 했는데 미술하는 게 없었잖아요 어 맞아 우리 저거 조립하려고 했었지? 2층에 미술실을 먼저 가고 싶대요 금이야 금 어 금이야 아이들 키에 맞춰서 발판도 만들어놨어요 문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것도 되게 멋있죠 병풍 안에 이렇게 채꽂이 같이 한 칸 한 칸 나눠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고양이 야! 비와! 야! 비와! 야! 비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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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있었구나 너 왜 민망해 해? 내려가도 돼 이제 얼른 내려가 오! 너 왜 민망해 해? 얼른 내려가 오! 무슨 도장일까? 옷에 무늬를 찍는 거래 옷에 무늬를 찍는 거래 이제 터득했어 완성 완성! 아버지가 부ları 우리 잘 못했어요 한참을 따라 먹었을거에요 아practice 당첨까지 밥을 먹고싶는게 밤에 먹었는데 배고파 그래 이거야 이거 이게 맛있어 그러면 없는데 다 먹을 거니까 아 그래